각국 중앙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말하는데요. 요즘 젊은층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관심이 높지만 사실 전혀 다른 겁니다. CBDC가 무엇인지, CBDC가 발행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뭔가요, CBDC? 잘 모르는 시청자로서 짧게 설명드릴까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CBDC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은행 종이로만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은행권이라고 불렸는데 그게 비대면 시대와 컴퓨터 발전에 맞추어서 물질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그런 화폐도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각국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온 데는 세계에서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준비 상황? 또 우리 한국은행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준비 상황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비트코인이 한참 인기를 끌었던 게 2018년 연말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CBDC에 관심이 있었던 나라는 중국, 일본, 스웨덴 각자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 BIS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180개 중에서 근 80%가 어떤 형태로든지 CBDC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지금 착수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바하마나 동캐리비안 해안 연합국처럼 관광객들 수입 주목을 좀 끌려고 이미 발행한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몇 군데 빼놓는다면 현재는 아직 발행된 데는 없고 내년 2월 동계올림픽에 맞추어서 중국이 발행한다고 하죠. 그건 중국이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연구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개념 증명이라고 해서 디지털 컴퓨터를 시험하고 있든지 아니면 모의 실험을 하고 있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다들 바쁘게 뛰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내년 초쯤, 내년 여름쯤 한 번 결과를 보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내년 여름쯤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국 중앙에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것은 요즘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가상자산 등장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가상화폐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CBDC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힘이 들어간 이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300년 전에 종이돈이 나왔을 때는 뱅크 노우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우트는 돈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금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약속어음입니다. 하는 겸손한 뜻이 있었는데 CBDC는 비트코인을 의식해서 이거야말로 센트럴, 뱅크가 발행하는 커런시다 하는 힘이 들어가 있는 이름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 나라가 이렇게 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른가요? 다 같은 이유 때문인가요? 따지고 보면 사정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인구에 비해서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은행 한번 장사해가지고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을 하려고 하면 눈길에 차 몰고 1시간씩 가거든요. 그걸 없애겠다고 CBDC를 생각을 했고 중국은 또 그 반대로 인구도 많고 땅도 넓으니 종이를 만들고 배포하고 회수하고 폐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아껴보겠다고 하고 일본은 또 인구에 비해서 종이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음성 자금이다, 야쿠자 자금이다 해가지고 그 현 지하 경제를 좀 없애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습니다. 네, 다 다르군요. 미국은 그런 뭐 혹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해요? 미국이 지금 재미있는데요. 전 세계가 중국이 하는데 미국은 왜 안 하느냐 하고 지금 쿡쿡 찔러가지고요.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태라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년 여름까지는 연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여름이 지나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거 보면 미국의 속상의 정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자적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참 머릿속이 잘 오진 않는데 뭔가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면 돈 쓰는 데게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될 것 같은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걱정하는 분들 없습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서양 사람들이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953년하고 62년에 화폐개혁하면서도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까지 파악을 하고 또 일부는 강제 저축시키기도 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하게 거부감을 보여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라가지고요. 서양에서는 익명성 보장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익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마약 자금이나 테러 자금 같은 것이 필터링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익명성과 거래의 완결성에 어느 부분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넘어서 각국 입법부나 행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결정만으로 될 수 없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큰 과제일겠네요. 어찌 됐든 CBDC는 종이관이 전자적으로 발행되지만 정식 화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자적으로 활용이 좀 쉽지 않은 분들,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지 않은 어르신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게 좀 불편하겠네요.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중앙은행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기는 쉬운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CBDC를 활용을 하려면 누구나 다 PC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법정 화폐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해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융 포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그런 계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화폐를 그냥 없애버리면, 조폐공사 문을 닫아버리면 다 카드를 쓰고 또 자동 이체하면 될 텐데 CBDC가 꼭 필요할까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CBDC의 가장 큰 첫 번째 대체제는 은행권, 현재의 종이돈이니까 조폐공사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찰, 수표, 어음, 신용카드 여러 가지 지급 수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현찰인데 현찰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급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어음, 수표, 그리고 신용카드는 짧으면 하루, 길면 한 달씩 지급과 결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벌어져 있는 것을 단숨에 끌어당기는 것이 CBDC이기 때문에 CBDC가 보편화가 된다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던 어음교환소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A은행하고 거래하는 B고객하고 C은행하고 거래하는 D고객이 순간적으로 모든 자금 이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CBDC 발행은 전국 은행들의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서 은행 간 컴퓨터 네트워크의 선진화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없이 뭔가 전자적인 것 이런 걸로 한 번의 거래가 끝나버리는 네, 그걸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과연 그 시절이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중국이 아까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CBDC 발행 얘기할 때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위원화의 어떤 위상을 달러화 패권에 도전하는 위원화 위상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중국의 CBDC 발행과 위원화의 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3자들이 관측하기에는 미중 대결 구도로 보기 때문에 중국이 위원화를 디지털화해가지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중국 당국 자체가 거기에 좀 쑥스러워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셈은 다른데 있거든요. 중국 인민들 인구 중에서 10억 명이 지금 알리페이나 위챗 갖고 돈을 주고받았는데 그건 민간 회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지금 10억 인구의 모든 거래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는 20세기 초반에 밴더빌트나 J.P. 모건이나 럭펠러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재벌의 등장 아니냐 해서 중국은 사실상 국내적으로 재벌 정책의 하나로서 지금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달러화하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CBDC 발행이 달러와 패권에 도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이 CBDC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자꾸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이게 비슷한 경쟁제가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CBDC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좀 떨어졌다. 관심이 많은데 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전문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개인 것 같습니다. 별개다? 이미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CBDC는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건 맞지 않더라 하고 이미... 블록체인 기술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밝혔고요. 그다음에 CBDC가 발행이 되면 신용카드나 이런 거하고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하고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BDC 발행이 돼서 많이 쓰이게 되더라도 가상자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경쟁하는 게 아까 신용카드라는데 아까 만약에 활성화되면 조폐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폐공사가 사라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지급 결제를 동시화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 정산하기 위해서 있었던 각국의 어음교환소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결제원 같은 데의 존재가 또 좀 흔들리고요. 신용카드도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스마트폰 내고 결제를 하는데 CBDC로 결제한 사람은 만 원을 지금 받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한 달 뒤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 원이 아닌 만 오백 원을 달라고 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덜 쓰게 되겠죠. 그래서 CBDC가 생각보다는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장이라서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연구를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법률 검토도 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IT 이상의 다른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전자적으로 그냥 화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여러 군데가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러면 관련된 일이 생겨야 되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국민들한테 이걸 법정 화폐로 강제로 쓰게 하려면요. 그거는 국회가 어떤 형식이든지 그거를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핀란드인데 핀란드가 사실은 92년에 신용카드 형태의 CBDC를 발행을 해서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발행을 했는데 그러려면 그 충전기로 갖고 계산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인 그 단말기를 전국의 모든 가게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닌데 그걸 갖고 어떻게 강요를 하느냐 해서 핀란드 의회에서 그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요. 결국은 핀란드는 3년 만에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스웨덴, 핀란드같이 북구 국가들은 법률적인 문제를 IT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해당 국가의 국회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 하나가 아까 CBDC 말씀을 했는데 중국 블록체인화된 CBDC인가요? 아닌가요? 중국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정확히 알려달라. 중국 당국자가 비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블록체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그다지 신봉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내년 2월에 발행이 되는 중국형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관심이 많아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비트코인과 전혀 다르다는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